인격을 좀 분리해봐. 변호사 한유리랑 인간 한유리. 제가 왜요? 판사 코스프레 그만하고 변호사 일만 하세요. 아주 그냥 드라마 속 변호사야.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버틸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런 게 아니라. 한 대는 태도가 거만해. 남의 얘기도 좀 들어요. 제이유스는 뭐예요? 진상의 약자. 가만 보면 꼭 누구 신입변 때 보는 것 같아. 나? 그게 다 튀어 변호사다잉. 변호사님. 판사가 묻는데 대답이 막히면 다음 기회까지 제출하겠습니다. 한 마디면 돼요. 다음 기회까지 답변 제출하겠습니다. 네 알량한 사명감, 가짜는 정의감. 나 그거 좋아. 네? 혼내주고 싶겠지. 그거 하게 해줄게. 근데 왜 하필 저예요? 나랑 다르니까. THRμ 넣고 바뀐 분다 어색 하필